카이사 저 5월 말부터 했죠? 한 달 넘었어 한 달 내내 지금 카이사밖에 안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딴 챔피언 한 횟수가 5회도 안 될걸요? 나머지 다 카이사일걸? 일단 유튜브 영상엔 카이사밖에 없음 카사딘 좀 그리움 오늘 카사딘이요 근데 카사딘 요즘 픽률 몇 퍼센트지? 나 요즘 왜 본 적이 없냐? 옛날에도 많이 나오는 챔피언은 아니었지만 요새 진짜 한 번도 못 봤네 카사딘을 4티어 픽률이 1%? 탑 카이사 픽률이 0.6%인데 그것보단 높네 2배가 안 넘어 아니 카사딘 두 번 나올 때 탑 카이사가 한 번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? 어떻게 이러냐? 세트? 원딜 카쇼페야? 탑 세트에 미드 나필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세트 서포트인가 이러면? 탑 슈바난가? 상대 조합도 좀 신기하네? 좀 들어가 봐 어? 뭐야 이거 여기 있을 거 같더라 오 거기 세즈완이 있어 스턴 에라이 뭔가 여기 숨어 있을 것 같더라 임마 어? 안되지 대신까지 망했죠? 잠깐 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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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 체크를 다 해야 되거든 이래가지고 아 내 와드가 없다 이제 어어? 나 2렙인데? 무빙 해봐 임마 무빙하면 난 평타만 칠거야 얘 텔포 빠지긴 했는데 아 이렇게 천천히 하자 난 라인 천천히 잃는 중 이건 올만하지 그치 천천히 잃고 있거든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GG 금팔을 잘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없나? 오 가버려 어? GG 대니신 또 못하셨습니까? 아 잘 봤다 니신 그 탑니신 하는 분 쇼츠 좀 받나보네 나도 그거 봤거든 어? 아니 어? 그냥 앞으로 쓱 가가지고 여기 라인전 어떡할 건데 임마 어? 너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씨바나야 타비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임? 와 죽을뻔했어 잠깐만 피오나 왜 이렇게 센? 한 번 빼야겠는데 상대가 근데 잘 노렸다 대게 어 복구 좀 했는데 이러면 씨바나도 근데 여기서 괜히 이거 먹으려다가 제가 죽기까지 하면 더 난리 나는 거라 이쪽으로 시야 없는데 잘 돌아왔네 안 가도 되겠는데? 시바나가 간다라 아 까비 나 죽은 것 같아 오독함 아 좀 손해인데 나는? 아 괜히 나가갔나? 세트가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각시기를 한 번 하고 죽어가지고 지금은 할만하긴 한데 아이고 깔끔하게 잡긴 했다 이러면 오케이 이게 시바나가 복구를 좀 했어도 결국에 템 차이가 나가지고 처음에 벌어놓은 게 많아서 야미 살자 뭐래요? 어 사비 이러면 잡을만한 아 이게 저게 맞아? 새끼가 여기? 아 또 새끼가 맞아? 아니 에반데? 여기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? 아니 카운터여 카이사 스킬 뭐 맞질 않아 나피리 욕 아님 좀 역격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피리의 그 조그만놈들이 스킬을 다 맞아주네 이거 심지어 Q도 분산돼서 약해짐 아 이거 또 안 맞을 것 같은데? 어? 이러면 이건 안되지 임마 야 이거 이기려고 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다 나필이야 나 이거 졌으면 라이엇 고소했어 안 가도 되겠는데? 안 가면 좋긴 할텐데 이게 탈 데가 없네 칩 하나 일단 여깄고 relax 몸에 맞을 수 towns 악 여기? 아비? 심지어 잠시 뭐해 얘 뭐야 와 센거 보소 오오 깜짝이야 어 네이스 네이스 이겼으면 됐어 오케이 와 큼찰기야 아니 리신아 빈 왜그러사 아슬아슬했어 진짜로 헬퍼로 바로 가볼까 이거 가자 전 좀 무리지 카시오페아야 그건 안되지 인마 흠 그래 그래 죽어야겠지 형 공 한번 아끼는게 낫지 않았다 그치 안 막아야겠는데 막을 수가 없다 너무 멀어 갔다가 누구 만나는건 아니겠지 오오 아니 만나는거 맞았음 너무 순진하게 갔나 오오오 여기 딜이 없는데 와 시바나 돈 엄청 많이 번다 형 골드로 따지면 여기서 내 1000골드 먹고 타워랑 라인이랑 해가지고 진짜 한 3000골드 번거 같은데 맞았다 맞았다 여기 아웃 이쪽에 텔포트 해주는게 낫겠다 이거는 스턴 좋았다 와 딜 너무 센데 이건 좀 애매한데 아무리 봐도 아니 뭐? 잡았나? 와 맞아가 너무 높아져서 잡았다 어 나쁘지 않은데 이러는? 오케이 여기 아아 오케이 아니 전멸쳐서 맞았어 레전드 어 되나? 어 잡았다 하나만 밀고 돈 곧 차긴 하는데 이렇게 바론으로 가자 이렇게 된거 맞았는데 또 좋습니다 가자 주물력 700 카이사 심지어 무라마나 를 샀는데도 700이라는거 신발만 나중에 서풍 가면 될 듯 그죠 원래는 이게 풀템인데 이게 뭐야 아 이게 안 맞아? 근데 그렇게 가면 죽을걸? 빛이 나? 궁을 먼저 쳤어야지 궁을 먼저 쳤어야지 가능중이기나 다운 여기? 아 맞긴 했는데 한 대 더 조금만 더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습니다 쉽지 토그 아 근데 세조가 처음에 좀 잘 풀어줬다 그죠?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음 그냥 뭐 이건 당연한거야 이제 어둑하냐 자연재해를 만났다고 생각해 빨리 올라갈게 근데 쉬바나의 그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그 쉬바나의 진가를 느껴보기에는 제가 초반에 너무 잘했음 그래서 템 나오기도 전에 끝나가지고 라인전이 탑 티어표 보면 뒤에서 1등이 쉬바나 2등이 카이사 아니 카이사가 이겼어? 그게 더 신기한데? 진짜에요? 챔피언 랭킹 탑 와 레전드 아니 진짜야 아니 쉬바나가 더 낮은데? 카이사가 이겼어 승률 42% 아니 무슨 약을 팔고 다니는거야 저쪽은 뭐야 제이스야? 제이스 좀 무서운데? 난입 제이스네 그죠? 얘 어디갔냐? 뭐야 얘 한번 피하고 해시구 평타 저음치 먹으러 나오면 나오면? 안 나오네? 나오네? 여기까지 여기? 잡았다 대신 킬 줍시다 저번에 정글 킬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우 다행이다 킬 날뻔 킬으로 들어와라 이거 대견 한번 하고 아 배제하고 싶은데 이거는? 모르겠다 배제할란다 배제할란다 배제 죽었네 그죠? 코골이라도? 코골이라도 먹자 예고 노고 상성이요? 반반인 듯? 근데 카이사가 할 말이 좀 더 많긴 해 사실 1대1만 놓고 보면 1대1만 놓고 보면 카이사가 좀 쎄지 그래도 게이스도 어느 정도 템이 갖춰져야 센거라 퍼블넬 좀 약해서 아 이게 안 맞아? 진짜 에반데 이거는? 그래도 다행이다 어 큰일 날뻔 했어 좋았다 닛이나 이런거 믿고 있었다고 이러면 탑은 일단 끝났죠 성장이 탑이? 아 이게 안 돼? 되는구나 아 이거 안 맞았어야 되는데 탑이 이거 안 맞았으면 할만했는데 그래도 해머폼 Q를 피했으면 진짜 이겼을 것 같은데 그죠? 와우 탑이 잡았나? 배려있어 오케이 배려 좋고 즈브상 전멸까지 오 해주는구나 아래에서 제약골 다 먹었는데 이러면 제이스 특징 이거 먹고 있음 여기 네 너 제이스 아니지? 아니 골드 최대한 땡겨야 되는 제이스가 이걸 안 먹어? 나 왕기 되긴 했는데 나 지금 엄청 세기네 아 뭔가 아쉽네 잘 타 여기? 가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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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탑이 여행 탑이 여기 여기 엉 여행 전 여행 여행 차 여행 여행 수록 여기 그냥 아 여행 수 여행 이런라 여행 여기? 여기? 타빙? 어 좀 아깝네 이거는? 이제 스킬 차 레전드 아 이게 안돼? 디에고가 이걸 맞아줘? 넘어가는데? 무리하지 말 걸 그랬나? 살짝 신났네 그쵸? 에이커 가지고 데이스 있는데? 뭔가 암살각 볼 것 같더라 치자고? 와 이거를? 잘했다 상대 인정 그불랑이 여기 숨어있었구나 어? 어 잡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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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야 여기 세나가 이거 진짜 내가 잘해줘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? 까비? 잡았나? 와우 잡았다 가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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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 여기 어 이게 나야 어 이게 나야 가론가자 나이 높다 와우 와우 순간 나 무서운 상상했잖아 아 깜짝이야 좋았다 다운 와우 와우 끝났는디? 잡았다 잡았다 아오오 이게 안돼 대상욕 이거를 영인공 하셨으니까 근데 아깝기는 했어 어 끝났지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